오늘 아침 공기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오늘 힘을 덜 써가지고 진짜 힘을 어디 써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편집이 없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권해주시죠. 그럼 통과합니다. 다음 닉네임을 보면. 빨대구요. 빨대는 다함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요? 신입 회원님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빨대한테 오면. 닉네임은 어떻게 됩니까? 닉네임은 안 크구요. 한이경입니다. 문양대 휴게소에서 아침 공기가 어떻습니까? 아침 식사 뭘로 하셨죠? 김밥이요. 김밥이요? 따뜻한 시라쿠가? 네. 망했어요. 닉네임은 세븐이구요. 이름은 장일관이요. 장일관. 장갑 같습니까? 너무 난감한 질문 아닙니까? 못갔습니까? 네. 못갔습니다. 어? 신입 회원들이 그런 모습 보면 실망할건데요. 잘 이해할텐데요. 생강경쟁이라. 이거 핀치. 절대 편집었습니다. 부태현입니다. 천년? 천년 부태현입니다. 공기좋습니다. 공기좋고. 네. 빨리빨리 오시죠. 좋습니다. 국수에 김밥만한데. 아 맛있습니다. 수능을 한장 안했어요? 동동기도 좋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스물여덟입니다. 결혼은 했겠네? 네. 신동에서 왔습니다. 본명이 어떻게 되죠? 이 정도입니다. 닉네임은 구독거리입니다. 아 구독거리요? 네. 결혼을 하셨습니까?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 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구독거리 잘생기셨는데 결혼을 했다니? 아침 식사람은 뭐로 하셨습니까? 정관리가 공장보오니까 대학부까지 잘 안겄습니다. 요즘 거 자장님 근황이 좀 그렇습니까? 무슨 무척 좀. 같이 올라갔는데. 좀 시간이 좀. 북동님한테 한말씀. 북동님한테. 북동님. 북동님. 아 북동이 아니고 두기여? 북동님. 북동님. 내가 어제 듣는게. 11시 반대에서 환영가. 간다고 한국으로 문접 쓰자고. 다른 동사람들 많으니까. 항상 공부하는. 통사가 공부 좀 많이 하고. 보도 많이 쌓고. 그러다가 돈도 부고. 노랑장미님. 네. 그 닉네임하고 본명.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출의 사내빛 노랑장미입니다. 사내빛뿐이 안돼요? 네. 사내빛밖에 안돼요. 어. 저 사내빛 열심히 해서 사내빛을 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 안했습니까? 아 왜 이렇게니까 정말. 못한건지 안한건지 그걸 좀 얘기하세요. 안했습니다. 안했죠? 앞으로 안할거죠? 네. 안할겁니다. 진짜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입 회원님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한 열심히 사십시오. 뭐가 좋습니까? 좋은거 끼워하시면 예뻐집니다. 지은 지은이구요. 이름은 김지은. 김지은님. 당하는 사람 있죠? 아. 아. 악기는 버리벙이예요. 야 금목이 그건 누구건지 밝혀라. 아. 이건. 셀프님꺼. 안에는 은백님꺼.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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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니까. 셀프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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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아. 근데 이거. 사진이 아니면 동영상이에요. 하하하. 신입 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환입니다. 아. 나이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아. 그때부터 정기했었죠. 아니다. 이분은 특별히 결혼을 안한답니다. 청각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강간이 왔다니 너무 좋네요. 바다 형님 생각 안합니까? 아. 생각나죠. 생각나죠. 바다 형님한테 한말씀 하세요. 바다 형님. 저 청기사가 왔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텐데. 유분함인데 자꾸 얘기하면 안되는데. 유분함은 아쉽긴하지만. 다음에는 꼭 같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그려야 되겠네요. 나이는 몇살이세요? 네. 나이는 몇살이십니까? 아. 싫어했는데. 무사고. 아. 네. 네. 오늘 어떻게. 오늘 어떤 상황을 하셨습니까? 청년사 문장대회 왔는데요. 네. 너무 뭐. 시원찮네요. 아니 뭐. 힘을 뭐 줬잖아요. 네. 네. 뭔 힘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 통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신 말씀하십니까? 정신요. 정신 먹을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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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메뉴 뭐였어요? 아니. 메뉴 많았는데. 나중에 비풀이 할때보려고. 네. 메뉴 좀 가져왔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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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Bach. 네. 우리 아비카님 인터뷰하셔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동화상은 전년의 편집이었습니다. 믿는 그대로 모습을 바로 올리겠습니다.